잘해요. 잘하시는데. 이야. 꿈나면 돼. 요리 꿈나면 아니에요? 이렇게 하면 돼요? 이게 끝이에요. 네 오케이. 이걸 열 마리 하면 되는 거죠? 네 열 마리. 저 이런 거 약간 직물에서 못 보거든요. 오빠요? 아니요 조사장님이 옆에 있으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았네요. 아 진짜요? 오 이런 데. 플러팅. 바로 플러팅 들어가네. 저 예전에 그때 싸이월드. 네. 들어가는 미니홈피 배경화면.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. 저를요? 네. 우와. 근데 진짜 찜페인 있네. 저 진짜. 신기하다. 용대야 저분 잡으면 대박이다. 용대야 잡아라. 이상형 있으세요 이상형? 이상형 있으세요? 이상형 있으세요 이상형? 이상형? 음식 잘하는 여자. 어머 왜 이거. 진짜로. 어? 음식 잘하는 거야. 야. 아이고. 진짜 핀이다. 야 이건 뭐 통일이 아닌데. 이건 뭔 일이 생기겠는데 이거. 나 이렇게 이렇게 플러팅 받고 간다고? 저 잠 못 자요 이러면. 이거. 어허어. 저도 넷수랑 꼭 갈게요. 이렇게 할 거예요. 네. 팔찌 빨리 가지고 와. 데이트 그만하고. 아이고 아이고. 프라이데이.